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10월 4일 주가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5만 5천원에 안착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별로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저와 같이 집에 사는 분 저희 와이프가 삼성전자를 아주 저가에 몇 년 전에 산 것도 있지만 좀 높은 가격에 산 것도 있어서 집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주식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붙임이 있는 경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심한 growing cyclical 성장하는 그 경기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이런 주식은 역발상의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과 거꾸로 투자를 해야 되고 영어로는 contrarian strateg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관련주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권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작년 2021년 초에 냈던 책에도 그 앞에 이제 10가지 질문 꼭 알아야 되는 10가지 질문에 요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경기에 따라서 기업이익이 많이 좌우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주 cyclical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생 현대차 뭐 포스코 해운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cyclical한 경기에 민감한 그런 산업구조 그런 증시를 이제 우리가 가졌는데 이러한 주식은 언제 매수해야지 수익이 극대화 될 것인가 그래서 4지선다에요. 그래서 뭐 고르셔도 되는데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우리는 좋은 기업이 퍼가 낮을 때 사면 이제 저렴하게 사서 단가가 낮으니까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기 관련주는 우리 상식과 반대로 퍼가 높을 때 사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1997년 이후로 IT 업종 그 다음에 IT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이런 업종의 장기적인 이익률 수익성 마진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IT 업종 전체로 반도체도 장기적인 수익성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붙임이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 마진의 트렌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IT 업종도 여기 보면 붙임이 심하지만 반도체는 붙임이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경기에 그만큼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데는 얘기고 제가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표시한 반도체 회사의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보다도 더 시클리컬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걸 우리가 항상 한국 아니면 대만의 TSMC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이제 미국의 퀄컴 이런 데 대만의 TSMC 같은 데는 이러한 변동성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좀 더 붙임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제 퍼가 높을 때 그러니까 퍼라는 것은 무엇이죠? 퍼라는 것은 이제 분자의 주가가 들어가고 분모의 주당순이익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놔주는 것인데 여기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기업이익이나 주당순이익이 아주 적거나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죠. 산업이 어려울 때 이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적자가 나서 퍼가 계산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퍼가 높은 것은 주가도 하락했지만 기업이익이 더 하락을 많이 해서 진짜 기업이익이 안 좋을 때 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고 거꾸로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질 때에는 분모에 들어가는 주당순이익 아니면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퍼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거꾸로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을 한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삼성전자 같은데 SK하이넥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흐름과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서 그런 것과는 반대로 조금 거꾸로 우리가 상식과 반대로 투자할 때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가 아주 반도체 관련된 악재. 그러니까 반도체 단가가 내려간다. 재고가 쌓인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국경제신문에 삼성전자가 내부회의에서 하반기에 반도체 이익을 40% 가까이 하향 조정을 내부 가이덴스를 조정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골드만삭스나 외국중권사 아니면 국내 중권사들이 기업들의 이익 특히 2023년을 급격하게 지금 하향 조정을 해서 퍼가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매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란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주식, 경기 관련 주식은 여기 오른쪽에 보는 성숙된 시클리컬, 뭐 추워 시클리컬 여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철강, 뭐, 뭐, 그 다음에 자동차도 내연기관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해운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는 기본적인 성장성은 없고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하죠. 하지만 이제 삼동전자 같은 데는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트렌드 라인 추세서는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그로잉 시클리컬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워 시클리컬, 성숙된 시클리컬은 밸류에이션을 아주 낮게 받고 그로잉 시클리컬은 그거보다는 좀 높게 받는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빅테크같이 좀 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데 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클리컬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할 때 페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책에서 나온 그림인데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이 여기 T라는 데에 있다고 보면 투자 적기는 전망이 너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 적기는 그 기업의 전망, 이익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익이 거의 안 나거나 아니면 적자가 나는 시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 영업이익이 50조원, 60조원 아주 많이 나다가 내년 전망을 보면 애널리스 추정치가 한 30조원 정도대로 많이 하용 조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클리컬 삼성전자 같은 데는 가장 여기 저점인 때 이때가 이제 투자 적기다. 이때는 퍼가 분모의 순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퍼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아니면 심지어 적자가 나서 퍼를 계산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된다. 이렇게 어두울 때가 투자 적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반면에 매도 시점은 기업의 이익이, 시클리컬 기업은 많이 날 때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도 올라가지만 기업 이익이 분모가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서 퍼가 5배, 6배, 7배 정도 퍼가 낮아질 때 오히려 우리는 팔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기 민감주가 리스키하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는 철저히 소외될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2021년 1월에 9만6천원에서 지금 5만원 초반대, 오늘은 반등해서 5만원 중반대, 5만5천원인데 소외될 때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클리컬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검은 실선이 이익의 사이클이고 그것보다 몇 달 아니면 두세 분기 아니면 좀 길게 보면 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게 주식의 사이클인데 주식은 고점이건 저점이건 특히 이제 제가 여기 파란 박스를 표시한 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가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익의 사이클도 내년 상반기 언제 아니면 내년 늦어도 3분기쯤 바닥을 칠 것이고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아니면 내년 초 언제 바닥을 치는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이익의 바닥을 선행하는 그런 구간에 우리가 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9월 30일 날 이제 한경의 일면에 나왔던 톱스토리인데 삼성이 내부 관계자 자료 직원 간덤에서 반도체 하반기의 반도체 매출 전망을 32%나 진짜 뭐 충격적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이만큼 불확실성이 반도체는 많고 특히 디램 랜드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 금년 4월에 삼성전자가 자체 추정했던 금년 하반기의 반도체 매출액은 한 67조 원인데 32%를 하향 조정해서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 9월 말에는 45조 원을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IT 사이클이 확실히 꺾였죠. 그래서 2년 동안 코로나 호황을 누렸던 PC,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같은 데가 수요가 완전히 꺾였고 스마트폰도 금년에 한 5에서 10% 정도 전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다고 그러고 특히 중국 쪽이 재고가 많다고 그러고 심지어 서버 이런 데들도 최근에 수요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고객사의 재고가 너무 지금 많이 쌓여서 주문을 수주를 안 한다는 그런 뉴스가 상당히 몇 주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신문의 재고 삼성전자의 2000년과 비교해서 금년 6월 달에 재고를 보면 SK하이닉스는 거의 한 100% 정도 재고가 반도체 재고가 증가를 했고 삼성전자는 한 4, 50% 정도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실제 금년 3분기 앤리스트들 추정치의 평균 컨센서스를 보면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이 16조 원대에서 12조 원으로 무려 24%나 하향 조정이 됐고 삼성전자는 82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한 5% 하향이 조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나 보유하고 있는 분은 이런 뉴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가 바닥에 진짜 가는 그러한 변곡점을 점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10년 장기 차트인데 기본적인 트렌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초격차 IT 제품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가도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봐도 영업이익률의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우상향하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 말에 고점을 찍고 그로부터 한 1년 몇 달 후에 2019년 1월에 한 3만 8천에서 저점을 찍고 거의 한 2년 수직 상승을 해서 작년에 9만 6천원에서 고점을 찍고 거의 지금 2년 넘게 지속적인 하락 한 45%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의 우리가 변곡점을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이크론 같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데는 설비 투자를 계획을 50%나 낮추겠다 감축하겠다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지만 공급 쪽에서도 상당히 원칙을 갖고 공급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뉴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클리컬 경기 관련 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영업이익을 선행을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과거 바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에 3만 8천원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절대 수치 2019년 전사가 연간 기준으로 보면 2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분기별로 그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률도 한 12, 13%에서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선행한 모습을 보이고 지난 주말에 골드만삭스가 9월 25일 날 대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치장을 하향 조정하면서 나온 수익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물론 금년 것도 하향 조정을 3분기랑 금년 4분기를 했지만 내년 것을 진짜 많이 하향 조정을 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을 38조 원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50조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골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증권사 국내 증권사도 다 30조 원대로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2023년 그것은 결국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13%인데 우리가 2019년에 과거 사이클의 바닥이 영업이익률이 12%인 거니까 거의 바닥을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여기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펄을 보는 것인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분기별 EPS를 보면 금년 2분기에 1600원에서 내년 1분기에 900원대로 거의 한 40, 50% 급감하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년에 영업이익률 한 13%, 한 37, 8조 원의 영업이익을 가정으로 하면 퍼가 13배에 나와서 이번 사이클에서 퍼가 점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클리컬 경기 관련 기업은 퍼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바닥이니까 주가가 바닥에 접근을 했다는 버텀에 접근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가 바닥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진짜 금년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하고 아마 기업이익은 내년 2분기나 내년 3분기쯤 바닥을 쳐서 주가가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니까 우리가 진짜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SK하이닉스는 골드만 자료를 보니까 내년 기준으로는 퍼가 20배가 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시클리컬 주식의 바닥에 가까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600만 주 이상 많이 들고 있고 많은 투자가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거의 버텀에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이러한 시클리컬 주식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논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